테이블 에이아웃은 표를 만들 때 사용하는 컴포넌트입니다. 팔레트에서 테이블로 검색하면 테이블 에이아웃이 나옵니다. 디자인 뷰에 그려줍니다. 100% 화면에 꽉 찬 테이블이 나오고 회색 컬럼은 TH, 그 옆은 TD입니다. TD 하나를 디자인 뷰에서 선택합니다. 그 상태에서 키보드 F2를 누르면 TR이 선택되고, 다시 F2를 누르면 테이블이 선택됩니다. 아웃라인 뷰를 보면서 F2를 눌러보면 선택된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아웃라인 뷰를 보면 테이블 에이아웃은 태그네임을 변경한 그룹의 조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TH 컬럼 하나를 선택합니다. 상단에 활성화된 아이콘 중에 왼쪽으로 열 삽입되는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추가로 TH가 생성된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그 컬럼을 선택하고, 열 삭제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 봅니다. 아이콘으로 추가되었던 열이 삭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컬럼을 생성, 삭제하려면 스튜디오 상단 툴바의 아이콘을 클릭하는 게 편리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컬럼을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 컨텍스트 메뉴에서도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컬럼을 더블 클릭하여 뜨는 수정 창에서 위스 값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웃라인의 콜 그룹을 사용하여 위스 값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콜과 세 번째 콜을 선택하고, 스타일 뷰에서 기본 설정된 위스 값 25%를 고정 값인 100픽셀로 수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와 네 번째 콜 그룹을 선택하시고, 스타일 뷰에 있는 위스 값을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TH는 100픽셀로 고정이 되었고, TD는 가변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화면과 같이 TH를 선택한 후, 키보드 엔터를 치면 수정 창이 열립니다. 타이틀이란 텍스트를 입력 후 OK를 눌러주세요. 화면과 같이 TH의 텍스트가 적용되었습니다. TD에는 다양한 컴포넌트들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TD를 선택 후, 스페이스바를 눌러보세요. 해당 창은 퀵툴바라고 합니다. 맨 윗줄은 선택된 위치를 움직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한테 이동할 것인지, 부모로 갈 것인지, 자식으로 갈 것인지 위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위치한 10개는 자주 사용하는 컴포넌트들을 추가해 놓은 것입니다. 퀵툴바에 없는 컴포넌트는 팔레트에서 컴포넌트를 선택하여 그리면 됩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른 후, 방향키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퀵툴바에서 인풋박스를 선택한 후, 기준 개체의 첫 번째 자식 노드로 선택하고, OK를 눌러 TD 안에 그려주세요. 다시 스페이스바를 누릅니다. 이번엔 첫 번째 줄의 두 번째 아이콘인 부모로 이동하는 기능을 선택합니다. 선택을 표시하는 파란색 라인이 인풋박스에서 TD로 옮겨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향키로 아래의 TD로 이동합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 퀵툴바를 열어주세요. 이번엔 셀렉트 박스를 선택하여 TD 안에 그려보겠습니다. 기준 개체의 첫 번째 자식 노드로 선택 후, OK를 눌러주세요. 다시 스페이스바를 눌러 화면과 같이 부모로 이동 후, 다른 피기로 이동해주세요. 팔레트에서 컴포넌트를 하나씩 선택하여 추가할 수도 있지만, 테이블 안에서 퀵툴바를 이용하면 좀 더 빠르게 컴포넌트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퀵툴바를 활용하여 그려보는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테이블 레이아웃이 퍼블리싱할 때 많이 쓰이기 때문에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웃라인 뷰에서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프로퍼티 뷰에서 클래스를 보면, W2TD라는 클래스가 적용되어 있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이 클래스를 지우면 기본으로 그려진 테이블 모양이 틀어지기 때문에, 삭제하지 말고 클래스를 추가해서 퍼블리싱합니다. 이번에는 어댑티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로퍼티 뷰에서 어댑티브를 검색합니다. 밑에 있는 어댑티브 스레스 홀드는 적응형의 사이즈를 적어주면 됩니다. 우선 어댑티브를 레이아웃 형태로 적용한 후, 밑에 있는 어댑티브 스레스 홀드 사이즈에 800이라고 입력을 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장 후, 미리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F12를 눌러 개발자 도구를 열어주고, 브라우저 사이즈를 조정해 보면, 이렇게 브라우저 사이즈가 800이 되는 시점에, 레이아웃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XML을 생성하고, 테이블 레이아웃을 그려서 레이아웃을 변경해 보고, 스타일도 수정해 보는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